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이번에는 주절주절입니다. 잔소리 같기도 하고 특히 저출산 컨텐츠를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발심이 생기는 내용일 거예요. 짧고 강해요. 아이를 낳으면 어른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 진짜 어른이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이를 낳아야지 어른이 된다. 요즘 저출산으로 혹은 결혼 못하고 출산 못하지 않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정말 기성세대의 꼴값지 않은 얘기고 거부감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조금 이성적으로 이걸 풀어볼게요. 왜 아이를 낳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른이고 성숙된 존재가 되는지. 이건 첫 번째. 이거 하나씩 잘라서 이것도 해볼게요. 아이는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모방합니다. 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스폰지와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백색이에요. 백색.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습관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무엇에서 배울까요? 갑자기 뭐 걔들이 빌 게이치나 혹은 뭐 엘론 머스크? 혹은 뭐 정말 세계 부자가 된 사람들? 아니잖아요. 물론 걔들이 그런 걸 진짜 언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걸 카피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내 생각에 미래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키우는 부모, 키우는 사람을 그대로 카피해버립니다. 아이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쓰죠. 어느 시점에서 아이가 무의식 중에 그런 단어를 툭툭 던져요. 부모가 깜짝 놀라요. 우리가 솔직히 습관적으로 평소에 부인이랑 이런 장난처럼 이렇게 툭툭 던지는 좀 가벼운 단어들 있죠. 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솔직히 쓰고 싶은 그런 일반인들과 대화에서는 절대 표현하지 않는 약간 쌍스러운 단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장난처럼 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는 무의식 중에 딱 듣고 그걸 딱 내뱉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와 얘가 우리가 쓰는 단어나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어떤 것들을 다 다 다 다 다 카피해버리는구나. 행동.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모방해요. 자 그 외에 뭐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 어느 시점부터는 책을 안 읽죠. 가까운 시점에나.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다시 할까요. 일부러 아이 앞에서 아이 책이잖아요. 아이 책이 많죠. 아이가 요즘에는. 그런데 일부러 아이는 뭐 놀고 다른 거 하고 있으면 그 앞에서 그냥 아이 책을 가지고 막 읽고 있어요. 소리 내서도 읽고 막 읽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냥 읽는 거예요. 왜. 이러면 아이가 이걸 그대로 모방하거든요. 아이도 아 책이 읽는 게 재밌는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해야 되나. 무의식 중에 이걸 보고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학자 집안에서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막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오고 그 어떤 부모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았죠. 그게 우연이나 그냥 뭐 잘 가르쳤다. 이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부모가 집에서도 뭐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뭔가 어떤 생활 습관이나 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 전체가 그 아이의 어른 시절을 지배해 버립니다. 지배해 버리면 거기에서 그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저도 느끼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형태가 돼요. 내가 나를 의도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예전에는 쉽게 쓰는 단어, 쉽게 하던 행동 안 해요. 아 이게 부정적일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아 이건 뭔가 딱 하기 전에 머리 한 번 떠올라요. 이게 아이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이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지. 이 단어는 아이가 몰랐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은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키우면서 의식적으로 단어나 행동을 막 어떻게 보면 정지한다고 할까. 정말 그렇게 돼요. 무섭거든요. 무서워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뭔가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보게 돼요. 나를. 왜? 분명히 쟤는 나와 똑같이 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나 자체를 다 다시 한 번 내가 나를 그냥 무의식 중에 스캔하는 거예요. 쫙 보고 아 이건 바꿔야 되겠지? 이건 하면 안 되겠지? 이건 조심해야 되겠지? 이렇게 돼요. 그냥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고 독립하고 막 열심히 돈 벌어가고 막 활동을 할 때는 내가 뭔가 잘난 것 같거든. 내가 뭔가 되는 것 같거든. 내가 뭔가를 목표로 해서 가면 되거든. 거기에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 자체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를 딱 낳으면서 거의 뭐 강제로 나 자신을 다시 정말 정말 깊이까지 뜯어봐요. 자 이걸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인이 된다라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걸 철저하게 동의합니다. 옛날에는 동의 못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인간이 성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는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한계를 깨지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로 인해서 그 한계는 정해져 있죠. 근데 그 한계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습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세술 책을 읽으면서 하지만 처세술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우리의 삶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왜? 처세술 책의 내용들이 참 좋은 건 알아요. 좋죠. 근데 그 처세술 책을 쓴 사람조차 그런 생활 습관은 아닐 거예요. 정말 그건 이상적인 내용들이죠. 하지만 그걸 보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처세술 책을 볼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삶의 문제를 다 인식해요. 인식하죠. 여러분도 인식하고 저도 인식하죠. 근데 그걸 여기에서 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방식이지만 뭔가 바꿔야 돼요. 아 이거 기존처럼 여기에서 내가 해왔던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뭔가 습관처럼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막혔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사실상 내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개 각감류들이 엄청 오래 살죠. 왜? 각감류가 계속 살 수 있는 이유는 탈피하는 거죠. 껍질을 껍질을 이렇게 탈피하고 다시 새롭게 나오면 다시 또 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그러면서 엄청나게 오래 살죠. 근데 각감류들이 죽어버리는 게 그 뚜껑 껍질을 탈피 못하는 그런 각감류들은 다 죽어버리죠. 저는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몸에 굳어버린 습관은 정말 바꾸기가 힘들어요. 어떤 이게 그냥 행동 방식이나 돈을 버는 방식이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뭔가 문제라고 인식하면 그걸 바꾸고 그 다음부터 그걸 더 뭐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인간 스스로가 그걸 하기에는. 근데 이게 저도 그런 고민을 하죠. 왜 처세서 책을 읽어도 바뀌지 않을까? 그게 분명히 좋다는 걸 아는데 그럼 난 그걸 왜 못 바꿨지? 결국 인간이라는 게 일정 이상의 성인이 되어버리면 이게 뇌나 행동에 뭔가 다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면 그거 스스로 정말 충격적인 게 아니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성공하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은 왜 그게 가능했을까? 그렇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게 부모나 환경에서 그걸 보고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깨고 바꾸고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벽이나 한계를 넘어서는 그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일상인 거.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는 게 너무나 일상이고 그걸 배우면서 아주 어린 시절에 몸에 딱 베어버린 사람들은 그 한계를 계속 깨는 노력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뭔가 그 구조 속에서 그냥 차분하게 뭔가 튀지 않고 뭔가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 한국에는 지배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 규모 일정 정도의 양질의 인재를 뽑아내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여기서 창의력이 좋은 그 한계를 깨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뭔가를 하는 그런 인재들은 대한민국에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노벨상이 적어요? 플리처상이 뭐 적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창조적인 그런 걸 별로 안 해요. 그냥 대학교 고등교육하고 적당히 회사에서 막 갈아 넣을 필요한 인재들이 필요하죠. 그 방식에서 그런 인재를 대량으로 뽑아내는 시스템이 지금까지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외국은 아예 이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삶의 방식이고 그게 아이들이 배우고 거기에서 네 설령 그들이 비록 다른 곳에 있었다 라고 하더라도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모이니까 미국의 창조적인 정말 세상을 계속 바꿔나가는 그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저조차도 내가 막 귀찮고 내가 하기 싫고 막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그걸 못 바꾸겠어요. 근데 그걸 언제 바꾸려고 노력하냐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이에요. 그래도 내 아이는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서 포기해버리는 나같은 인간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얘는 끝까지 뭐든지 바꾸고 뭔가 노력해서 뭔가 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도 의식적으로 그걸 막 행동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지 내가 성장한 내가 이렇게 성장했고 나는 바뀌지 못했던 그게 아 사실 내가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그냥 내 정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뭐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뭘 하는 이 정도가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다람쥐처럼 돌아갔겠죠. 근데 아 나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뭐 의식 중에 아니죠? 의식 중에 나를 바꾸고 있는 강제로 막 바꾸고 있는 게 지금 순간이에요. 왜? 내 아이가 이걸 분명히 보고 그대로 배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들을 스스로 보게 되고 여러분들을 강제로 바꿉니다. 어른들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된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이게 편견이나 선입견이 정말 안 좋죠. 안 좋은데 아이를 딱 키워보면 그 아이를 딱 보면 그 부모를 다 압니다. 왜? 아이를 키우면 알거든요. 이 아이가 부모를 그대로 모방하고 카피된 사실상 복제된 아이라는 걸 알아요. 아이가 폭력적이고 거친 단어를 쓰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그러면 그 집안의 부모가 딱 그런 거예요. 그 집에서 평소에 폭력적이고 거친 단어를 쓰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걸 다 아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참 이러면 안 되지만 없는 집이거나 못 사는 집에 대해서 어른들이 편견을 가지고 그 아이와 놀지마 거리를 두게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사실 좋진 않죠. 좋진 않은데 솔직히 내 얘기로 만약에 아이들이 여러 명 있다. 근데 거기에서 못 사는데 굉장히 거친 아이가 있다. 라고 하면 저는 이성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저조차도 어떻게 할까요? 야 누구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구랑은 같이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저조차도 할 거예요. 왜? 그 아이의 거친 단어나 행동이 분명히 부모에게 배웠을 게 뻔하고 그게 나중에 성장할 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 아이와 같이 하면서 또 배우는 것이죠.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뭔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근데 그 아이의 부모에게 내 아이는 노출된 적이 없는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부정적인 것들을 배워버리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되고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누구와 놀지마 누구와 놀지마 이런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조차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옛날에는 못 사는 사람들과 벽을 세우고 야 오지마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분노하고 야 저렇게 좀 가지고 있다고 저러는 게 라고 여러분들도 하지만 이게 세상에 조금 더 살면서 특히 자식을 키우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나 단어나 행동에 여러분들 아이를 노출시킬 거예요. 폭력적이고 거친 단어를 쓰고 어떤 것들을 하는 그런데 노출시키고 싶습니까? 그래서 뭐 아이를 나열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돕고 여러분들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을 거면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이런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계를 깨고 변화를 하고 기존에 살아왔던 것과 다르게 뭔가를 하는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평생 이 기회를 가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